4대2로 우리가 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 해결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해결사 제가 필요할 때죠. 그렇지 마이볼 오케이 굿 잘했죠? 어 갑자기 타석이 안되네 수빈 잘 되는데 얘는 무조건 초구 쳐야 돼. 얘는 초구 훅 들어오는 애야. 지금까지 겪어봤는데 이놈은 초구가 훅 들어오는 놈입니다. 초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초구에서 초장에서 찍어 눌러야지. 이게 두번째로 말리기 시작하면 이게 첫번째 스트라이크 먹고 날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봐.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타x5 안타x7 안타아 2로까지 에에에 털벼뜨렛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써 그렇지 이루타 완벽했어 지금 좋았어 완전 켜서! 지금 완전 켜서 판타스틱! 어? 진짜 울타야 판타스틱이었어 지금 완벽했죠? 파전까지 이거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초장에 찍어 눌러야 된다고 했잖아 어 내가 지금까지 이 앞에 두 번의 타석은 그동안 쟤를 방심하기 위한 것과 그의 구질을 보기 위해서였었죠? 네 정말 제대로 적시타 들어갔습니다 네 힘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 지금 빨리 좀 쳐 아 나 긴장된다 지금 심장 쫄려 죽겠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주루로 나가면은 되게 편할 줄 알았어 하지만 이 게임을 하고나서 저는 알았습니다 주루플레이가 얼마나 힘들고 심장 쫄리는 일인지 그 여기 나가서 실수해서 죽으면 그 야유 감독의 그 싸늘한 눈빛 동료들의 싸늘한 눈빛 어떻게 버틸거야 어? 이 주루플레이가 얼마나 힘든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대주자를 내보내는거구나 네 3로 도로 안합니다 안속죠 걱정하지 마십쇼 여러분들 자 걱정하지 마십쇼 네 여기 여기가 3군이라서 그래 더블에이 애들이 능력치가 다 좀 더 떨어져요 아치 파워볼 주자는 1,2로 더 실수하면 안돼 더 실수하면 안돼 와 아우 나 미치겠네 지금 심장 쫄려가지고 아우 에드리안 코라 이제 이리로에 사람이 있으니까 더 힘드네 내가 잘못 움직이면 둘 다 죽는거 아냐 어 여기가 또 다른 0,2로 어 그리고 이 벽이 이 벽이 뒤쪽으로 오 오 오 오 오 실수 안했어 오 실수 안했어 실수 안했어 잘했죠 잘했죠 아 저기 뭐야 쫌생이 탑법 저거 아 저거 그지같은 쫌생이 탑법으로 나의 심장을 쫄리게 만들었어 맞을 탑법으로 carving에 따지는 smoothly 훅 너만 믿는다 얘가 3번인가 4번인가 4번이 아닌가요 4번이야 얘 4번 타자 무조건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지마 어좌졌esto 미안해요 감독님! 감독님, 미안해요! 감독님 하내살gr FREE acids 야.. 사람넨는 천재다 야, 이 엄청난 주어운 플레이로 덩점까지 만들했어 내가 그 타이밍을 딱 봐가지고 던질 때 딱 쳤어 야 진짜 대박이야 이거야 이거 이게 뭐가 말도 안 돼요 돼지 역전했어요 역전했나요?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해냈어 야 4대4 4대4야 오늘 감독님한테 완전 능동이 찍었어 드디어 AA 벗어나나요? 2대4야 아 드디어 야 아까 제가 컨트롤로 해낸 겁니다 컨트롤로 센스있게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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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4